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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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강원도민일보 김중래 응롱무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대를 주최하게 된 계기는 우리 강릉시민들이 삶의 질에 있어서 육체적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대를 공동주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강릉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모임, 동심호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호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다지시고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강릉이 인류관광도시로 발전하고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참석해 주신 우리 기관단체장님 여러분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명희 강릉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희입니다. 저도 벌써 아침에 운동을 좀 하고 왔더니 벌써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쌍무지개 뜨는 거 보셨습니까? 네. 저는 태풍이 지나가고 쌍무지개가 우리 강릉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9월 1일 우리 강릉시민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첫 번째 행사로 우리 강원도민일부서에서 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 말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권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아주 운동하기에는 날 날이 없이 좋은 그런 날입니다. 열심히 뛰면서 건강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강릉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전 행사가 너무 지루하시죠? 아무튼간에 우리 시민 한마음 달리기 대회를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홍교 구의자념을 줄 탄 우리 동교 의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함께 축하드리면서 오늘이 9월 1일이고 시승격 57번째 많이 하는 시민의 날인데 오늘 9월 달에 이렇게 시작되고 날씨도 좋고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결임은 우리 강릉시가 오는 2018년 인류 최대의 스포츠 대전인 교육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꿈을 이뤘다. 전이 작동돼 교통혁명이 가능해지고 스포츠와 관광부나 지역경제 등 전반에서 주약적 발전이 기대된다. 이에 공정올림픽 소품과 강릉시 발전을 위한 시민의 모임으로 구속된 사단 범인 2518 동심호는 교훈 및 시민과 함께 동교올림픽으로 구성된 동교올림픽의 성공 개최 및 지역 발전의 답장성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던진 매주 속도로 우리 이제 차로 빨리 웃기고도 못 쉬는 거예요.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지금입니다. 잠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측 출발선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아, 이동아. 이동아, 이동아.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시청하셨습니다. 자세만 한번 잡아주세요, 자세만. 자세만, 여기 카메라를 봐주시고요. 자세만, 자세만 잡아주세요, 일단. 여기 물 좀 하주세요. 아무것도 안 흘리나? 다 보면은 몸이 아주 날씬한 사람들이 잘 뛰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녕하십니까? 잘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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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6 8 9 9 10 11 12 13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6 16 19 17 20 20 22 21 21 21 22 22 22 이 사람이 뛰어나오면 되니까 고축을 해서 오른색으로 있을 건데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오, 내밀어요. 어떻게 해요? 자, 2분 후에 시작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인기 무슨 말인게 나외만 오라고 아름다운 이 세상은 우리의 아름다운 나외도 세상의 아름다운 나외도 우리의 아름다운 나외도 사랑의 아름다운 나외도 나외만 오랫다운 나외도 나외만 오랫다운 인간적인 여자 거기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풍경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안전 있는 여자 나외만 오랫다운 나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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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führen 내가 자, 작품으로는 FSC에서 엘보드에서. 주중력을 주시로 하는데요. 우리 여기다 이리 봤나요? 아, 그래서? 어? 자, 이 사정으로 바로 더 맛을 조정하지 마. 4번 2674번 2124번 2240번 나오세요 2,379번 2379번 자전거래